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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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까지는 하고 뒤에 봅시다. 이산조산 시작! 이산조산 꽃이 피니 붕붕고 봄이로구나 꿈은 찾아왔던 만원 세상사 쓸쓸 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러니 오날 백발한 신부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석잘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폼을 안겨 헌둘을 쓸때가 있느냐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여기부터 배워야되네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어디서 가를 나올지를 모르네 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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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폼아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치고 바로 나와야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스마시라 아홉번째 박에서 녹음 방초 스마시라 옛부터 흘러있고 여섯번째 박 옛부터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상풍 노란해도 해적허얼게를 꼽히게지간든 해적허얼게를 꼽히게지간든 황국 왕국다르풍도 겉뜨른 곳 왕국다르풍도 겉뜨른 곳 거기까지 품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품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품 요란해도 한로상품 요란해도 태조할 길을 굽히지 않는 태조할 길을 굽히지 않는 왕국다르풍도 겉뜨른 곳 왕국다르풍도 겉뜨른 곳 품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품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노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품아 왔다 정 Secretary 왕뚱뚜라는 해도 태조걸개를 굽히지 않는 태조걸개를 굽히지 않는 왕뚱타르풍도 곧 뜬곳 여러분들 잘 들으시네 그럼 같이 포마 시작 포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보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고금방 초승화시라 때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도상풍 요란해도 시절 걸개를 고금방 초승화시라 아따, 겁나 잘해보셨어요 그럼 한번 남녀창 대결 한번 해볼까? 고마웠다가 그러면 힘들다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거야 남자 셋, 여자 셋 미팅 딱 하기 좋구만 그러니까 셋씩 셋씩 오면 돼 시작 오만 오만 남성 정해봤게 시작 오만 나가 가려거든 가거라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고금방 초승화시라 해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도상풍 오만 오만 남성 회원님들이 푹 쳐 우리 여성 회원님들의 해적이 오만 시작 오만 나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두고 여름이 되면 묵은 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불어오면 말로 상풍 끌어낸 해도 태적하고 갈개를 높이게 되갔던 황국 달풍두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